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WBC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수요일 MC 휘파람 통일소녀 길정화구요. 네. 전화 한 통으로 소요된 유대계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방송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입니다. 자 저는 왕년에 더더더를 요즘에 열심히 부르고 있는 여러분의 엔달핀 이부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죠? 또 멋진 수화를 해주실 윤남 수화 선생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넥타이가 아주 화려하고 색상이 너무너무 더더더 예쁩니다. 네. 자 6월입니다. 6월은 호국보온의 달이구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이 바로 6월 둘째 주 수요일인데요. 지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100분 동안 우리 전국 나눔 노래자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시티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옹기종기 계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또 메르세라는 것이 또 불청객이 찾아와서 네. 굉장히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외출을 또 많이 자제하고 계시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2시 딱 되는 텔레비전 보시면서 틀이시고? 네. 힐링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저도 오는 내내 우리 전국 나눔 노래자랑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네.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후 2시 하면 굉장히 좀 나른해지고 점심 먹고 바로라 좀 피곤해지기 쉬운데 네. 우리 나눔 노래자랑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또 즐거움을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고 또 어떤 멋진 노래를 또 해주실지 항상 기대가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수요일이 가장 기다려진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왜요? 우리 길정화씨 보기 위해서 만나면 되세요. 그거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이부영씨 보기 위해서? 네. 아닙니다. 네. 아무튼 2시에 이제 가장 나누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의 휴식 시간인데 휴식 시간을 또 알차게 멋지게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방송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참여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참여 번호는 060608-1004번으로 오시고요. 다섯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번 지정곡 부르기와 3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지정곡 노래 부르기는요. ARS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요. 지정곡 노래 부르기 1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준비해놓은 9곡이 있습니다. 9곡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곡을 한 곡만 선택을 하시고요. 번호를 딱 누르시면 반주가 흘러나오죠. 반주에 맞춰서 노래 1절까지 잘 불러주신 다음에 웅을 정자 눌러주시면 본인의 점수가 나옵니다. 본인 점수 확인 후에 생방송 중에 이부영, 길정화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3번을 눌러주시고요. 내일 예약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4번을 눌러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3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는 어떻게 하나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저 길정화씨가 이야기한 대로 똑같이 하시고 9곡 중에서 나는 부를 노래가 없다. 본인의 애창곡이 따로 있다 하신 분들은 3번을 누르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절 이상 불러주시고 음을 정자 같아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해주시는 그런 방송인데요. 시청자 심사 투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ARS 060-608-1004번을 눌러주시고요. 시청자 심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5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고요. 음을 정자 눌러주시면 그분께 한 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제 또 시청자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또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다섯 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뭐든가요? 네. 우리 통일의 어머니을 가득 담은 곳이죠.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제품 CS브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다섯 분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ARS 요금은 또 우리가 17일만 모아진 것은 어디였을까요? 네. 우리 주변에 그늘지고 소외된 많은 이웃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중하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분 만나 뵙고 또 설명 드릴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참여자는 서울 영등포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홍철 아버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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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동네입니다. 네. 더우신데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은 영등포라는 거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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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무슨 동이세요? 심길동이요. 심길동이요. 심길동이세요? 네. 가깝죠? 네. 가깝죠? 네. 그때 여기 보니까 떡집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떡집합니다. 저희하고 한 번 만난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만났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생분이요? 네. 동생분은 누구시더라? 이 정도는 박사태라고. 네. 네. 그 사람도 몇 번 했어요. 동생분. 아, 그렇구나. 복지TV 날마다 봅니다. 날마다. 네. 요즘에 복지TV 보시면서 이 노래 열 분이 부르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노래가 요즘에 가장 와닿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로트 그냥 전통 트레스트 그런 게 딱 가슴에 쿡쿡 맥히죠. 거의 이제 보면 열 곡이 거의 트로트죠. 거의 다 트로트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들 또 많이 배우시고 그런가요? 네. 할미꽃 저는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또 할미꽃 사연 그 노래를 들으면 좀 가슴이 찡한 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네. 그 가사가 와닿는 거죠? 네. 네. 우리 어머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몇 살 때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일찍도 아닌데 83살인가 돌아가셨어요. 아, 83살인데. 네. 네. 그 생전에 계실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나 아니면 해주셨던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기억에 남는 건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머님이 시골에서 계시다가 서울에 오시면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들이 용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받아가지고 그걸 이불 속에 넣어놓고 시골에 가져가지고 그 이불 속에 넣어놨으니까 그 쌀이라도 팔아서 먹고 잘 지내라 그렇게 할 때 전화가 왔을 때 네.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찌잉 하죠 진짜. 눈물도 나고 막 그러죠. 그렇죠. 부모님들 마음이 다 거의 100%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도 안 쓰시고 또 자식들 챙겨주시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오늘? 아, 맨날 상관 나죠. 네. 우리 저 요즘에 떡집 경기는 어떤가요? 떡집이요? 네. 여전하긴 한데 날씨가 이제 좀 더우니까 조금 이제 덜 되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요새 또 이상한 게 돌아가지고. 그 불청객 때문에. 네. 불청객 때문에. 중동에서 온 불청객 하나. 그거 그 메리스 그 나쁜 것 때문에 지금. 저 경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가 봐요. 식당도 잘 안 되고. 그런 식당. 많이 또 움직이질 안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다 경기가 그러니까. 네. 여태는 또 잘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해 내야죠 뭐. 네. 네. 자, 오늘 아무튼 할미코사연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네. 열심히 멋지게 불러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장님께서 노래 잘 불러주셨거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ARS 060-608-1004, 060-608-1004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심사 투표 5번이고요. 우리 참여자본은 1번이시죠. 1번 눌러주시고 우물정자 눌러주시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갑시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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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무덤 앞에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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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을 바라보며 눈물을 심습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고무라니 할 일 있고 그 자연 삶을 세워 들려주시던 어머니의 그 목소리 어머니의 그 목소리 그 목소리 허공의 밤 차단해 아우 멋지게 잘 하십니다. 네 우리 아버님 원래 실력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오늘도 역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점수 확인하고 갈게요. 87표 주셨습니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요. 노래 실력이 이 정도시면 계속 투표해 주신다고. 그렇죠. 오늘 또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일상으로 지친 피로와 스트레스를 깨끗이 날려드리기 위한 힐링푸드 퀴즈를 준비했죠. 먹는 거죠. 어떤 퀴즈인지 볼까요. 힐링푸드 퀴즈. 퀴즈. 네 이것은 자주 이용되는 한약 재료 중 하나로 탕이나 요리에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철분을 포함한 닭고기와 함께 먹으면 빈혈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뿌리를 약재로 쓰이고요. 어린 뿌리나 연한 잎은 쌈이나 겉절이로도 먹는 오늘의 힐링푸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당구 2번 당귀 3번 당나귀 당귀는 당구 치는 거고 이 공 가지고 포켓볼 네 포켓볼도 치고 당나귀는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당나귀 당나귀는 아닌 것 같아요. 타봤어요? 아니요. 네 당나귀 타봤어요. 먹는 거니까 당귀지 당연히 먹는 거 아닌 걸 자꾸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요. 빨리 선물 드려야죠.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퀴즈 참여 몇 번? 4번 4번 누르시고 정답이다 한 번호를 꼭 누르시고 소화기를 딱 놓으시면 번호가 딱 찍혀서 됩니다. 딱 선물을 받을 수 있죠. 네 어떤 분께 뭘 드릴까요. 자 우리 세 분께는요. 나눔 노래자랑 MC분들의 쌀씨들을 보내드리고요. 한 분께는 주식회사 새별여행사에서 전기주전자를 대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손이 가장 빠르신 분 즉석 참여자분이시죠.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어디 누구신가 소개 좀 직접 해주시죠. 철원의 김찬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철원의 오늘은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오늘은 체색균의 천년화를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천년화요? 천년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네. 지금 뭐 벼 다 심었나요? 저는 스님이요요. 아 스님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그것 좀 한번 물어보게. 그쪽 앞에 다 심었죠. 다 심었어요? 네. 지금 잘하고 있는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님께서는 그때 우리 한번 통화했었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목소리가요. 그때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 있죠.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공기 좋고 바람 좋고 다 좋으니까 건강이 좋죠. 네. 아 정말 이럴 때는요. 절에 가서 진짜 우리 스님처럼 이렇게 한번 쭉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그때 그 철원의 공원사 스님이라고 해서 한번 나왔었죠. 그럼요. 그럼요. 그때 안동역에서 한번 불렀었죠? 오늘까지 네 번 나왔는데 지금. 네 번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신 스님이셨어요. 안동역에서 그때 부르셨던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천년화를 이렇게 또 선곡을 하셨네요. 그렇죠. 평소에 즐겨 부르시는 노래세요? 그냥 한 번씩 심심하면 한 번씩 하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트롯트를 좋아하는 팬이에요. 네. 그러면 꽃 중에서는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신가요? 장미꽃이죠. 장미꽃. 제가 오히려 또 장미꽃을. 그러면 꽃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꽃이 어떤 꽃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할미꽃 하려고 하셨죠? 할미꽃 허리가 꼬부려야 싫고. 실컷. 백합 아닌 백합? 백합도 있고? 네. 천년화도 있어요. 천년화도 있고. 천년화가 좋겠죠. 네. 천년화. 아니 근데 오늘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스님. 많이 덥죠. 어떻게 이렇게 보내고 계세요? 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연불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그러면 되죠. 그 절에는 가면은 시원해. 선풍기 필요 없고. 선풍기 필요 없죠? 그렇죠. 또 산에서 내려온 물 다 한 번. 시원하게 푸시고. 가만히 명상하면서. 아니 연불하시면 돼요. 그럼 뭐 더위도 왔다가도 그냥 가겠네요. 그렇죠. 오늘 감사드리고요. 노래 열심히 잘해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예. 다이아리스 060-608-2004 060-608-1004 우리 스님 노래 실력을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심사 투표 5번이고요. 우리 즉석 참여자분 2번이십니다. 2번 눌러주시고 우물정자 눌러주시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한 송이의 꽃을 봐도 당신이 생각만 두 송이의 꽃을 봐도 한 송이의 꽃을 봐도 당신이 그리십니다. 한 송이 맺어주신 소중한 당신이기에 백 년이 지나고 천 년이 지나도 지지 않는 꽃처럼 삼아주세요 천 년 바로 비켜주세요 네. 네. 천 년화 잘 들었습니다. 노래 속에 굉장히 여유가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산 쪽에서 이렇게 사시면 여유가 생겨요. 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점수 확인하고 갈게요. 네. 69표 주고 계십니다. 정아 씨. 네. 친절하게 부르세요. 네. 전번주 어디 갔다 왔어? 지난주에요. 목요일에 살짝 조용히 왔다 갔어요. 목요일에? 네. 혹시 몰래. 몰래? 네. 꼭 그러게요? 아니 이제 안 그럴게요. 근데 이 피를 뽑아야 잘 자라는 것이 뭐예요? 피를 뽑아야 잘 자를 벼. 와 잘하네. 네.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네. 아니 정아 씨가 벼 밭에 가서 피를 뽑아봤어? 피를 뽑아봤어요. 근데 그게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힘들지 않아요 그거. 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피를 뽑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 손이 까실까실하고. 아 네네. 근데 형이 먼저 동생한테 절하는 것이 뭐지? 형이요? 형이? 동생한테 먼저 절하는 거. 아 그런 일도 있대요. 네.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네. 사람은 안 그러죠. 동물? 동물도 안 그러지. 동물도 안 그래요? 네. 그럼 누가 그럴까? 벼가 그래. 아 벼? 아 지금 그 얘기 했는데. 그죠? 네 벼. 그 얘기잖아요. 네. 먼저 딱 가운데가 올라오고. 그게 고개 숙이고. 밑에서 나중에 동생이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이제 절을 땅에다 하고. 어.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정아 씨가 피를 뽑아왔다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네. 자 우리 세번째 즉석 참여자분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아 여 강북에 정옥희입니다. 정옥희 어머니? 네. 강북구에? 네. 네. 어떤 노래 하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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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실력대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평소 실력대로 부르신 게 또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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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같이 계세요? 애기반진이라고. 아, 손녀를 봐주시는가 보다. 그럼 힘드시겠네요. 같이 봐요. 여러 시간. 그럼 좀 수월하죠. 지금 다들 어디 가셨나요? 옆에 계시나요? 어디 가. 밖에 나가셨어요. 일부러 보내셨어요? 일부러. 우리 강북구에 또 어머니께서 심심해서 청소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노래 심심하셨을 때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오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노래하시죠. 어머니. 전염병이 그냥 빨리 사라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도요. 그렇죠. 온궁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동에서 왜 불청객이 그게 여기 멀리 한국까지 건너와서. 그러게요. 한국에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네들도 오지. 낙타에서 그게 전염병이 온다는데 우리는 낙타도 없는데 중동에 있는 낙타가 여기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해요. 아유. 불안스럽죠. 어디 가기도. 아 그럼요. 네. 빨리 좀. 네. 네. 빨리 좀. 네.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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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JRS 060 608 1004 번으로 여러분께서 심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심사 투표 5번이고요 우리 어머니 번호는 3번이시니까 3번 눌러주시고 우물 방문과평이 눌러주시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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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와, 우리 어머니 청소하시다가 이렇게 또 여유를 즐길 줄 아시고. 이렇게 청소하시다가 노래 한번 딱 부르시면 또 기분 전환이 되고. 그럼요. 힘든 청소도 또 다시 하면 또 이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더 쉽죠?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점수 확인할게요. 네. 107표 주셨어요. 107표. 우와, 네. 잘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드려. 박수. 네. 자, 계속해서. 아무리 달려도. 네, 달려요. 아무리 달려도. 네. 앞지르기를 못하는 게 심 보여요. 아무리 달려도 앞지르기를 못해요. 네. 우리 차들 보면 이렇게 앞지르기 착착착 해가지고 가는데. 차는 아닌가 보다. 가면 안 되지. 착착착착.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 차는 갈 수 있는데. 못 간다. 못 간다. 동물도 아닌 것 같고. 살아있는 거 아니죠? 아니. 살아있어요? 여행 갈 때 타고 가기도 하죠.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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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도 앞지르기는 못하네. 시간 타이밍이 있으니까. 네. 여행 갈 때. 배. 배는 앞지르기. 기차. 기차는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죠. 네. 기차는 주었다 깨나도 앞지르기 못해요. 네.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앞으로 간다는 거죠? 네? 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앞으로 간다는 것이 뭐예요? 천천히. 앞으로 가나. 앞으로 가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뒤로 가나. 앞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 장난감. 아니에요? 그 우리가 그 예전에 보면은. 네. 엄마? 저거? 응? 기차 앞 대가리가 뒤에가 붙어있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가. 네. 그럼 또 앞에가 붙어있을 때도? 화물차. 앞으로 가. 화물차. 화물차. 아, 기차라 그래. 기차. 기차. 기차가 뒤로 써도 앞으로 가고. 응. 똑같아요. 앞으로만 가자. 밀고 가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예약 차면서 만나도 되죠? 만나요. 만나요. 자, 전남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승민 어머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순천에서 또. 네. 순천도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가요? 네. 날씨가 좀 그렇게 완전히 맞지는 않고요. 또 흐렸다가 또 맑아졌다가 저의 기분처럼 지금 그러네요. 기분처럼? 우리 어머니 기분이 어떠신데요? 네. 제가 딸 때문에. 많이 울적하시네요. 어제 술을 갔다가 저녁에 내려오면서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딸님 때문에요? 네. 따님이 왜 무슨 일이 있어서요? 서울에? 네. 딸이 이제 이빨 교정을 했는데 뭘 톡 먹지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께서 가셔가지고. 네. 걱정되셨구나. 네. 그 지금. 네. 네. 그럼 뭐 해다 드리고 왔어요? 따님한테? 네. 좀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갔더니만 그래도 생각보다 잘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멀리서 전화할 때는요. 딸들은요. 그럼. 엄마한테 전화할 때 어린 양 더 부리잖아요. 그요. 어린 양 부리고. 네. 멀리다 보니까 가슴이 내려앉죠. 어린 양 부리고 또 엄살도 더 부리고 부모님한테는. 네. 그렇죠. 따님이 몇 살이에요? 스물다섯입니다. 다 컸네. 다 컸어. 다 컸네. 근데 아무리 다 컸도 어린 양 부리고. 그렇죠. 그 어머니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제 막 부랴부랴 달려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스물다섯이면 빨리 시집 보내본 게 신랑하고 같이 있으면 걱정이 덜 되는데. 아 근데 그런 거는 통. 아직까지는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좀 남자친구를 좀 사기 보고 그러라 해도.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왜 이거 말도 못 꺼내게 해요? 네.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남자친구 좀 사귀고.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고 그래라 그래도. 좀 성격 탓인가봐요. 너무 소심하고 그래가지고. 네. 사귀 주장이 또 너무 강하고 하다 보니까. 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따님. 운동 쪽인데 운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운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선생님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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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일 때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격 탓이 아니고요. 어머니. 그리고 모르게 또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좀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성격이 자기가 지금 맘 먹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본다 그러는데. 아. 인력증이 많구나. 네. 그러신가요. 네. 인력증이 많아요. 멋지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좀. 어느 정도 성취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신 것도 좋지. 스물다섯 시면은. 여기 뭐. 뭐요. 손 지금 됐어. 아니. 아니. 서로 갓 남았지.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지금. 어머니.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놓고 온다고 와도 밤새도록 오면서. 또 제가 일이 있어서 이제 오는데. 휴게소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너무 졸음이 와가지고. 휴게소마다 인사를 다 하고 왔습니다. 제가. 운전하시면서 피곤하십니까. 그러셨구나. 네. 아무튼 저 노래. 멋지게 부르시고. 그 피로 깨끗이 날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따님께 좋은 소식 있을 때 또 한 번 전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많이 해주세요.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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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봇만벙은 영혼을 목견기의 그리움 가득한 겨울기를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우리 어머님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구성지게 잘 들려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표를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보고 갈게요. 네 점수 백 세표 백 세표 박수 내가 잔돈 있으면 TV라도 한 2천원 되드릴게요. 저를 주세요 저를 2천원 이따 드릴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즉석 참여자분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어느 분이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 누구신가 소개 좀 직접 해주시죠. 네 저는 전남 하순에 사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박진우씨 네 하순이라고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순은 어디이신가요? 저 하순읍 도웅리라고 합니다. 읍 도웅리요? 네 도웅리를 내가 잘 모르겠네. 아 안쪽 구석이에요. 구석에 더 들어가서 어디 작은 방 거쳐서 큰 방 거쳐서 쫙 아래 있는 꼴방이에요? 네네 네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서른도의 누이 준비했습니다. 누이 누이요? 네 근데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어 올해 이제 3학년 됐습니다. 그쵸? 네 아 20대인 줄 알았어요. 3학년 딱 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아 저 그 부모님 도와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네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TV 틀어드리러 왔다가 네 한번 시간 돼서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터치 아우 아 우리 손주가 또 노래 잘하시는 거 우리 할머니께서 아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난 이렇게 할머니 전에 트라에서 폼에서 자라가지고 네 할머니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저도 쨍해요 네 아 할머니를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지금 같이 계시니까 정말 부러워요. 그러니까 네 아 요즘에 농번계에 무슨 일 많이 한가요? 지금 이제 막 이제 막 논회는 이제 변홍사적인 거 피작업 많이 하고 네 밭에는 과소원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약 치고 이제 막 과소원 이제 과일나무 같은 거 그런 거 막 싸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약 좀 해야죠. 그렇죠? 네 아 근데 피도 뽑았어요? 피도 뽑고 그거는 이제 거의 다 기계로 많이 요즘에는 요즘에는 피뽑은 기계도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요즘엔 다 기계로 많이 해서 이제 그냥 작동만 시키면 거의 다 자동으로 다 돼요. 야 좋아졌네.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 그 그 그 부모님들이 이게 피뽑으라고만 들어가서 손 깔아오는데 그 뽑을라면 뽑을라면 따갑죠? 따갑딱하고 네 아무튼 할머니야 할머니께 그 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노래하시죠. 어 할머니 그 건강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쇼도 잘하겠습니다. 아우 최고예요. 네 네 이런 얘기들 네 이런 말 들으면 또 눈물이 또 나요. 네 하순 사람들이 이 정도예요. 아 그래요? 우리 이부영씨 하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저 맨든대는 제주도고 맨든대요? 태어난 데는 난데는 하순이고 하순이고 아 그렇군요. 청풍명이라고 아주 꼴짝이 꼴짝이 꼴짝이요. 아 거기도 골방 네 골방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순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마음이 좋으시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농사 지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부모님과 함께 네 취업 준비하다가 네 많이 어렵잖아요. 하다가 이제 부모님도 나이도 연세 많이 드시고 해서 그냥 도울 겸 하다보니까 어떻게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요즘에 농촌진흥청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특용작물 재배 방법도 연구해서 또 가르쳐주고 보니까 네 수익이 봉급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장례도 좋고 네 네 취직 좀 해가지고 네 뭐 좀 다니다보면 우리 저 후배들이랑 보면 50도 안 돼서 마흔 한 여덟 되니까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어 옷 벗고 집에 있어 시골하고 시라고 네 아유 이렇게 젊으신데 또 정말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시골로 간대요. 결혼했어요?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때요? 여기 어때요? 뭐 빨리 해야죠. 아니 너 어쩌지 정아씨 내가 데리고 그걸로 갈까요? 하순에 여기 많이 머실 텐데 아니 하순 태어난 것이 하순이라니까 내가 중학교까지 하순에서 다녔다니까 저 청풍 2양 중학교 그러니까 그 하순이 많이 좋아졌죠? 네 지금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되게 좋아졌습니다. 뭐 전대병원도 그쪽으로 옮긴다면서요? 거기 여기 바로 옆에 크게 새로 생겼어요. 네 생겼어요 이미? 네 좀 몇 년 됐어요. 네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사러 그냥 내려가서 그러니까 지금 딱 얘기 들어보니까 1등 신랑감이세요. 네. 일단 끝나고 전화해가지고 다시 내려가자고 자 오늘 노래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ARS 060-608-1004 060-608-1004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심사 투표 5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참여하시는 분의 번호 역시 5번 있죠? 네 5번 있으니까 5번 눌러주시고 오물정자 눌러주시면 우리 화순에 한 표 갑니다. 꼭 투표 부탁드릴게요.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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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쁜 맘으로 내 맘을 감싸주셨던 눈이 나의 감수는 그대 향한 마음을 언젠 날 사랑하고 있어요 노래도 이렇게 잘해요 우리 할머님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귀농하는 인구가 많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 귀농 박람회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올라오셔서 귀농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1대1 면담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홍기조치 앞으로 쭉 농사지면서 하면 수입 보장되지 시집클록 한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간 찍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참여자분 힐링푸드 힐링푸드 뿌리나 연한 쌈이나 오늘의 힐링푸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당구 2번 당귀 3번 당나귀 네 당구는 이게 동그란 공 가지고 포켓벌도 치고 네 4구도 있고요 당나귀는 타고 다니기도 하고 당나귀 네 당귀 같은데요 당귀가 먹는 거지 네 맞죠 네 네 네 내 생각이 맞을 거예요 정답을 아신 분은 060608에 1004분을 누르시고 퀴즈 참여 몇 번? 4번 4번 누르시고 정답에 대한 번호를 꼭 누르시고 수화기를 딱 놓으시면 모든 것이 딱 됩니다 번호가 찍혔습니다 네 선물도 딱 받으시고 네 뭐든가요 먼저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세 분을 뽑아서 우리 나눔 노래자랑 MC분들의 싸인 CD를 드리고요 드리고 한 분께는 주식회사 새별 여행사에서 전기지전자를 대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반 왔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네 벌써 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우리 길정화씨 노래 5천만 국민의 여자 당신의 여자 듣고 잠시 광고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디 안 가고요 이 자리에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채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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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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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셨어요 네 우리 길정화가 부릅니다 당신의 여자 뮤직 스타트 당신은 내게 하늘이에요 나의 생명이에요 보고 또 봐도 보고 또 봐도 안기고 싶은 내 사랑 당신 뿐이죠 예쁘게 우리 살기로 해요 눈물은 서로 안중기에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행복할 거야 처음에 처음에 그 마음처럼만 아껴주고 안아주세요 사랑밖에 몰라요 당신만 알아요 나는야 당신의 여자랍니다 당신은 내게 태양이에요 나의 목숨이에요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당신 뿐이죠 예쁘게 예쁘게 우리 살기로 해요 아픔을 서로 안중기에요 세상 사람들 다 변한대도 우리는 영원할 거야 처음에 그 마음처럼만 아껴주고 안아주세요 사랑밖에 몰라요 당신만 알아요 나는야 당신의 여자랍니다 예쁘게 우리 살기로 해요 눈물은 서로 안중기에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행복할 거야 처음에 처음에 그 마음처럼만 아껴주고 안아주세요 사랑밖에 몰라요 당신만 알아요 나는야 당신의 여자랍니다 사랑밖에 몰라요 당신만 알아요 나는야 당신의 여자랍니다 나는야 당신의 여자랍니다 어떤 이야기들로 꾸며주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2부도 함께하기 위해서는 번호는 ARS 00 608에 100 4번을 누르시고 1번 진영곡 부르기와 3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삐 소리 나면 1절 이상 불러주시고 끝에서 음을 정자 누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2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죠 6번 참가자 분이신데요 네 즉석 참여자 분이십니다 어디로 갈지 무척 궁금합니다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고요 김정환 씨 수고 많습니다 네 어디 누구신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공주의 충남 공주의 이선우라고 합니다 아 예 어떤 노래 하시겠습니까 안동역에서요 안동역에서요 안동역에서가 오늘 왜 안 나온가 했다요 알겠습니다 안동역에서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이 복지TV 애청자예요 아 여기서 매일 안 부르는 날이 거의 없죠 예 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복지TV 저기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만에 용기를 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모처럼 만에 처음이세요 오늘이 예 아 이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점이 좋아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복지TV를 보고 계신가요 아 뭐 농촌 여기 공주실에도 농촌이라 그래도 한날 것들은 더워가지고 예 예 예 예 노래를 좋아해서 복지TV를 항상 겸청합니다 아 노래를 좋아하신 거 하나 하고 예 또 농촌인데 일하시다가 2시 정도 되면 가장 뜨거운 시간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보시고 4시 끝나면 또 일하시고 예 예 예 예 아 딱 맞네 우리가 그래서 2시에 딱 합니다 예 예 우리 농촌분들을 특히 위해서 예 예 예 2시에 시작합니다 아니 노래는 잘 못하는데 그래 나눔 노래 자랑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갖고 그럼요 전화 연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님 목소리를 이렇게 딱 들어보니깐요 네 굉장히 그 동네에서는 인기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죠 네 인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 동네 마음씨도 굉장히 좋으실 거 같고 네 그걸 마음씨 다 좋으신 분들만 살아 공주에는 내가 우리 친구가 있어서 공주를 가끔 갔었는데 전에 네 공주 보니까 다 인심도 좋고 다 좋으신 분들만 다 모여산대요 공주요 그렇지 아버님 네 그 동네는 몇 분이 사세요? 네? 그 동네 지금 아버님 사신 동네는 몇 분 정도 몇 가구 정도 사세요? 저희 부락은 산지 되어서 지금 이 마을에는 한 스물 다섯 호 정도 탔는데 저희 동네는 이 고랑고랑 산악 지대라 네 지금 저 일 보고 있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아 산악 지대여서 네 네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 뭐야 요즘에 기농을 많이 한다고 뉴스에서나 TV에서 많이 봤는데요 네 또 서울에서도 얼마 전에 그 서울 뭐야 기농 박람회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주위에 그 동네에 기농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아 지금 뉴스 보면은 저 전라도 쪽에 귀농이 많이 내려가지 지금 저희 동네는 산악 지대라 그 뭐 특수작물이 좀 어렵고요 아 가축이나 이거 제가 지금 밤나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 아 그쪽에 정암밤 공주 밤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최고죠 네 그래서 그 하우수는 조금 어렵습니까 그렇고 해갖고 하우수는 하는 데가 지금 정안들하고 논산 가는 데 노성들하고 그런 데가 조금 하고요 제 2동네는 밤 공주의 방구장이라 밤나무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기농하신 분들이 이제 보면은 그 기후 조건이나 여건을 봐가지고 특수작물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이렇게 또 잘 골라서 가는가 보네요 그렇죠 네 아니 이부영씨 저는요 이 밤이요 밤 먹을 때만 이렇게 밤만 좋아했었는데 그 밤꽃이 피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밤꽃 지금 피해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아름답습니까 거기 아이고 밤 향기가 무지 지속해요 네 지독 환경이라 좋아요 좋지 않아요 네 그 밤 향기가 진짜 좋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해요 아니 그리고 꽃도 굉장히 예쁘게 꽃도 이렇게 봉실할봉실 예쁘고요 네 정화씨가 밤꽃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아름답더라고요 몰랐는데 그 밤나무 고장 정안으로 또 시집을 보내야 되겠네 공주로 네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 몇 학년 몇 반이세요? 네? 몇 학년 몇 반이세요? 6학년 1반 6학년 1반 6학년 1반 네 되게 젊으시네요 네 젊으시네요 네 네 자 우리 젊으신 6학년 1반 공주의 아버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동역에서 네 네 에이아리스 060 608 1100 4번 060 608에 10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심사 투표 5번이고요 우리 아버님 2부 첫 번째 출연자이십니다 6번 눌러주시고 보물정자 눌러주시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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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잘하시네 네 우리 아버님 노래도 아주 힘차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밤을 많이 다 주셔서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점수 확인할게요 네 78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밤 좋아한다겠죠 네 좋아하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의 몸 뼈 있죠 뼈 네 사람의 몸 뼈 뼈 중에서 과일하고 관계가 있는 뼈가 있어요 과일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네 과일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올 거예요 여름에 여름에 수박 수박하고 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참외 어디 참외배가 있어 수박배가 있어 우리가? 참외 참외 참외배가 어디가 있어? 참외배가 어디가 있어? 수박배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 복숭아 그렇지 팔목에 복숭아 있잖아요 복숭아 뼈요 복숭아처럼 그 복숭아하고 연결되었네 연간이 있었네요 그러죠 계속해서 일곱 번째 예약 참여자분 서울 관악구네요 우리 김미선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더더더러 하시네 더더더 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큰절 한 번 해요 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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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이부영 씨 더더더더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팬이라서요 불러보고 싶어서 참여했어요 박수 한 번 쳐드려 박수 한 번 수학선생님 박수 한 번 쳐드려 네 우리 이부영 씨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지금 저 밖에 유리 밖에 피디님 거기 연출하신 분 여섯 분 일곱 분이 다 지금 박수 쳤어요 네 아니 근데 관악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지금 관악구고요 네 옷 가게 하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서 그냥 참여하게 됐어요 옷 가게? 네 옷 가게는 어느 쪽에서 하세요? 아 저쪽 고속 터미널 지하 상가 쪽에서 아 그쪽 강남인가? 강남 지하 상가에 거기 지하 상가 지하 상가 요즘 손님 많이 계신가요? 아 요즘은 좀 지금은 좀 좀 이제 나아지는 추세인데 이제 메리스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어요 아 그 메리스 너 왜 와가지고 메리스들이 안가? 그 메리스 때문에 아까 그 떡집 하신 분도 그리고 다 뭐 얘기하다 보면 메리스 때문에 지금 그래요 아니 근데 오늘 쉬시는 날이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날 쉬세요? 네 아 오늘이 딱 쉬는 날이네요 네 뭐 주일은 뭐 어느 때는 뭐 변동상이시 하긴 하는데 거의 고정적으로 이렇게 해요 아 수요일날 쉬시면 좋겠다 한 번 저희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요일날 수요일날 이 프로그램을 봐요 아 고맙습니다 쉬는 날 그 변동 오지 마세요 네 그 요즘에 어떤 패션이 가장 유행이에요? 여자, 남자? 아 남자분은 모르겠고요 여성으로 아 여성 옷이에요? 네 네 그럼 여성 패션이요 여자분들은? 네 뭐 지하 상가에는 특별한 패션은 없고요 여름이라서 아무래도 티 그리고 이제 짧은 바지 시원한 옷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원한데 색상만요 색상 예 색상은 지금 뭐 그 붉은 계통? 아 붉은 계통 흐린 붉은 계통 이런 톤으로 예 그리고 하얀 색깔도 많이 나오고요 네 뭐 컬러가 완전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 색깔이다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색깔 계속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예 딱 잘 어울리고 제일 예뻐요 우리 저 정화씨 옷, 오늘 의상 어떠세요? 저는 오늘 선물로 길정화씨는 TV보면 항상 옷 예쁘게 입고 나오시고요 이 악세사리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이부영씨는 이부영씨는 너무 멋있어요 그래도 또 박수 한번 쳐줘 우리 그렇습니다 이부영씨는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 길정화씨 진짜 얼굴도 예쁘지 노래도 잘하지 의상도 항상 멋지게 잘 입고 다니지 않아요? 맞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 동생이랑 같이 시청할 때 길정화씨 칭찬 되게 많이 해요 아 동생분이 야무지다고 되게 야무지고 사람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동생도 길정화씨 노래 외워서 막 부르고 다니고 아니 좋을 것 같다가 그냥 좋아요 좋아요 그 동생분께 그 앞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결제는 길정화씨한테 하라고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노래 잘해주세요 네 네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 더더더입니다 뭐라고? 더더더 더더더 왕년회인가요? 누구 노래요? 더더더죠? 이부영씨 노래 오늘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ARS 060 608-21004번 눌러주시고요 시청자 심사 투표 5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언니 7번 행운의 번호 7번 가져가셨습니다 7번 눌러주시고 우물정차 눌러주시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더더더입니다 더더더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네 이거 네 여행 탈탈 억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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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해줄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이름 나는 불렀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고싶어도 안고싶어도 눈물 나는 사랑 내 사랑 바로 나잖아 또돋으니 또돋으니 내가 사랑해 또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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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아주 태워줄게 박수 박수 2절을 불러주셨어요 네 그리고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요 2부역시에서 더더더 부르시는데 굉장히 흥에 겨우시니까 노래도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을 가사를 헷갈렸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2절을 불러줄 수도 있는 거죠 1절이나 2절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점수 보고 갈게요 네 몇 표 주셨는지요 71표 주셨습니다 네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1절을 조금 연습해가지고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네 오늘 퀴즈 있죠 또 네 퀴즈 수요일 또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지친 피로와 스트레스를 깨끗이 날려드리기 위한 힐링 푸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먹는 거죠 자 어떤 퀴즈인가 보여드릴게요 힐링 푸드 퀴즈 네 이것은 자주 이용되는 한약 재료 중 하나로 탕이나 요리에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철분을 포함한 닭고기와 함께 먹으면 빈혈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뿌리는 약재로 쓰이고요 어린 뿌리나 연한 잎은 쌈이나 겉절이로 먹는 오늘의 힐링 푸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1번 당구 당구는 포켓벌드 치고 치는 거지 그냥 노는 거지 치면서 2번 당귀 그게 먹는 거죠 그렇죠 3번 당나귀 당나귀는 타기도 당나귀 타고 다니기도 하고 동물이잖아요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을 아신 분은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퀴즈 처음에 몇 번? 4번 4번 누르시고 정답이다 하는 번호를 꼭 누르시고 초화기를 딱 놓으시면 번호가 딱 찍혀서 되겠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께는 딱 무엇을 드릴까요? 선물을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세 분께는 우리 나눈 노래자랑 MC분들의 싸인 CD를 드리고요 한 분께는 새별 여행사에서 전기 주전자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즉석 참여자분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우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에 누구신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조은경이에요 조은경 어머님 군산 두 번째 아니신가? 네 맞습니다 두 번째시죠? 네네 아 맞아 은경 어머님 군산 군산 하면 은경 어머니 은경 어머니 하면 군산이야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네 김현수 씨의 초연 하겠습니다 초연 아유 우리 사이자 두 분도 네리스에 너무너무 고생들이 많으시는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지키세요 그래야 저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하시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들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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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동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네 네 지금 여름이 날씨가 한 뭐 요즘에 28, 30도 계속 되는데 네 이럴 때는 뭘 먹어야 원기 회복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나요? 네 요즘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냉면 아니면 시원한 콩국산 거 드시면 더위가 싹 물러갈 겁니다 콩국수는 콩국수 있죠 시원한 거 네 그럼 한 그릇 먹으면 끝나고 콩국수 먹으러 갈까? 저는 냉면 좋아해요 그럼 자기는 냉면 먹고 나는 콩국수 먹으라니까 냉면 어머니는 둘 중에서 딱 두 개 나눴는데 어떤 거 드실까요? 예 저도 콩국수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정도라고 예 콩국수를 저희도 딱 물려버리세요 일단 나는 저 냉면은 어머니 어떤 냉면 좋아하냐면 열무냉면 열무냉면 저는 물냉면 냉면에다가 열무 팍 넣어가지고 있죠 시원하죠 개운하고 그것도 어떤 냉면이냐면 조금 그릇 말고 세수된 냉면 대학 대학 신경관 세수된 냉면 알죠? 예 먹고 그걸로 세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많이 먹어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릇이 크다고 얼음 이렇게 착 갈아가지고 시원 여름에는 최고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덕분에 아주 시원해졌어요 네 시원해요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에 자주 드세요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네 건강하시고 자주 또 우리 벅지TV 연락 좀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군산에서 우리 멋쟁이 어머님이십니다 자 060-608-1004번 눌러주시고요 060-608-1004번 시청자 심사 투표는 5번이고요 우리 어머니 8번이시니까 8번 딱 눌러주시고 문물적자 눌러주시면 시원하게 한 표 갑니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음악 음악 부엉이 밤새워 울어내고 밤에 물소리 가슴이 섭취해 나는 사랑이 무엇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이 나를 두고 어딜 갔나 아하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리는 내 사랑 감사합니다 어머니 굉장히 멋지시죠?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네 노래도 어쩜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군산의 대표 가수 은경 어머니 점수는 몇 표 좀 받으셨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수 한번 쫓아주세요 122표 122표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결과 지켜봐주세요 정하씨 아까 우리 은경 어머니께서도 군산에 요즘에 여름이니까 특히 음식도 맛있는 거 잡수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해서 복지TV 진행 잘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메르스 조심하시라고 그러고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시끌시끌 막 그냥 속이 그냥 끌어 짜증나고 그렇죠 이게 막 이럴 때 쓰는 글이 어떤 글이에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뭘 글을 또 써요? 네? 이럴 때 쓰는 글이 그 글이요?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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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쓰는 글이 하나 딱 써요 부글부글 그러네요 그 글은 쓰겠네요 네 계속해서 예약 참여자분 만나겠습니다 경북 포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이호준 아버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정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영 씨도 잘 계시고 예 네 난 또 길대고 하시면 안하시자고 그래서 난 또 가보려고 지금 가보려고 그랬네요 아이고 부영 씨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 가려면은 귀에 있는 거 이거 빼야되지 여기 또 마이크 빼야되지 마이크 빼야되지 일어서지도 못해 줄로 줄로 얽혀놨어 지금 아이고 가시면 안되지요 네 나중에 이부영 씨도 안녕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안그래서 가볼려고 그러지 그래서 걱정됩니다 하도 수고하 또 집사람하고 저도 옛날에 히어디자이너 기술이 있잖아예. 그래가지고 봉사로도 다니고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식사도 해주고 그래요. 항상 나이가 65세 이상 되니까 취미가 주로 기술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국산 가서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안강, 청아, 송라 이런 부분에서 갑니다. 그러신가요? 훌륭하시네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한 12년 정도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12년 동안 꾸준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남이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해가 큰 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주상포시로 했습니다. 바람이 역시 이렇게. 대부분 우리 아버님처럼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은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대요 이게. 네. 근데 또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아무나 모르고 그런 일이신데 우리 아버님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움직일 때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노래도 잘 해 주시고요. 네. 잘 들어 볼게요. 네. ARS 060-608-1004번, 060-608-10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심사 투표는 5번이고요. 우리 아버님 번호가 9번이세요. 9번 딱 눌러주시고 우물정자 눌러주시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갑시다. 갑시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두산아 영두산아 그 많은 변치 말자 한 발 올려면 대하 두 발 이를 뻔하자 한 계단 두 계단 일색 오시 사계단에 사랑 심어 다녀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혼자 됐으리도 거기 줄 못 잊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 그런지 왠지 노래도 굉장히 감동 있게 들리는 거 있죠? 노래 봉사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음식 국수도 삶아도 해 주시고 그런다는데 노래 봉사 그냥 평행해서 해 주시면 더 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점수 잠시 보고 갈게요 네 85표 주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한 분 남겨놓고 있네요 네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의가 궁금하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하지요 이부영씨 반갑습니다 네 아니 아까부터 신청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끝났구나 했더니 됐네 어떡하나 아유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어디에 누구시죠? 안영의 김윤진입니다 아니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우리 감이걸 이해했어요? 네?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아 아닌 것 같았어요? 아유 좋아서 그런가 보다 아 톤이 조금 올라가니까 그런가 봐요 다른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작을 너무 일찍 하나 봐 왜 그러냐면 제가 2시 10분쯤 틀으면 나올텐데 아니 진작부터 하더라고요? 2시부터 합니다 2시 2시부터 아아 전에 2시 8분부터 했는데 네 저 8분간 당겨져가지고 네 2시부터 합니다 아 그래서 나는 재방송 나오는 줄 알았어요 2시 10분 틀으니까 안 나오길래 네 아니 지나갔구나 참 지나가서 예 근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애가 좀 그때 한 열흘 동안 막 열이 있어가지고 네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뭐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요 네 학교에서 지금 메르스 때문에 네 체험학습 기간을 줘갖고 네 일주일 이번 5일동안 집에서 학습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침 집에 있어갖고 네 하인네요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하셔가지고 안 돼 네 네 오늘 그래서 더더더를 안하고 그냥 뭐 내 사랑 반쪽으로 해서 내 사랑 반쪽 네 내 사랑 반쪽도 괜찮고 더더더도 괜찮아요 그냥 다 입을 역시 노래니까 괜찮아요 네 제가 사례가 안 될 것 같아갖고 아유 우리 저 김윤진 씨가 어떻게 잘 계신가 나 궁금해가지고 요즘에 불면증이 걸려버렸어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잘 계신지 안 계신지 아니 근데 저는 그 이쁜이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 서현이죠 서현이 네 서현이 네 서현이 안녕 서현이 잘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나도 나도 안 돼갖고 네 연결이 안 돼서 네 오늘 연결이 돼서 좋습니다 네 네 서현 씨한테 박수 한번 쳐 드릴게요 저도 건강하시고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이겨내시고 저도 이겨내고 있으니까 네 건강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서현 씨 많이 아팠었대요 네 많이 아팠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팠 천만이네 또 또 병원 다녔어요 그랬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이제 좀 완쾌가 돼서 네 빨리 다 나으세요 네 네 네 오늘 노래 잘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기대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아유 이뻐요 네 ARS 060-608-11004번으로 여러분께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심사 투표 5번이고요 마지막 참여자 10번이신데 1번 누르고 0번 누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무자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네 내 사랑 반쪽 부르시죠 네 네 누구 노래 2부영 씨 네 들어볼까요? 음악 드릴게요 음악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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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비 делают 고맙다 메뉴 메뉴 마치고 와도 넌 정말 내 사랑이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가 살지 못해 서로가 기대며 살라고 그대서 사랑인 거야 당신의 사랑 네가 좋은 건 어느 뭐가 필요해 나 한창 네가 곁에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데 사랑아 자기야 자기야 사랑하는 내 자기야 네가 나에게 내 유일한 내 사랑의 삶 속이야 사랑합니다 아유 이뻐요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현이가 감사합니다 그랬죠 항상 저렇게 멘트 끝 멘트까지 또 있어요 매너멘트까지 그러니까요 점수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분의 점수가 다 집계가 되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할까요? 네 이부영씨 노래가 오늘 많이 나왔죠 더더더도 나오고 내 사랑 반쪽도 나오고요 10분 중에 두 개나 나왔네요 네 아직 안 들어본 노래 왕년회가 있네요 네 왕년회 네 왕년회는 우리 이부영씨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잠시 후에 결과가 집계가 되죠? 네 결과 집계 되는 동안에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부영이 부릅니다 왕년회 뮤직 스타트 왕년회 뮤직 스타트 나 나 왕년회 참 잘 나갔었다 나 왕년회 참 꿈도 많았다 힘든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다 나 이렇게 달렸다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참아내며 이겨냈다 기쁜 날이 와도 슬픈 날이 와도 행복하자 다 지냈다 나 오늘 힘들어도 웃으며 살아간다 괴로움은 왕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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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왕년에 참 잘나갔었다 나 왕년에 참 이겨냈다 기쁜 날이 와도 슬픈 날이 와도 행복하자 다 지냈다 나 오늘 힘들어도 웃으며 살아간다 괴로움은 왕년에 왕년에 웃으며 살아간다 괴로움은 왕년에 왕년에 괴로움은 왕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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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참여자 문홍철님 124표 2번 참여자 김참성님 108표 3번 정옥희님 157표 4번 김승민님 151표 5번 박진우님 136표 6번 이성훈님 105표 7번 김미선님 91표 8번 조은경님 168표 군산의 우리 은경 어머니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9번 참여자 이오준님 99표 10번 참여자 김윤진 마지막 부르시죠 내 사랑만 쪽 불려주신 안양부 있죠 106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의 점수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자 우리가 시간식은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네 자 먼저 또 오늘 힐링푸드 퀴즈가 있었죠 어떤 퀴즈인가 볼게요 퀴즈 보여주세요 한약 재료 중에 탕이나 요리에 들어가는 식재료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요 네 2번 탕기 탕기 맞다고요 탕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정답 맞추신 분들 네 자 정답 맞추신 분들 네 먼저 MC분들 싸인 CD 받으시는 세 분입니다 네 062로 시작하고요 끝번호 2296번님 010으로 시작합니다 끝번호 9268번님 02로 시작하고요 5409번님 세 분께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새별 여행사에서 드리는 전기주전자 받으시는 분이시죠 자 0705로 시작합니다 끝번호 9542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가 또 있죠 오늘 또 시청자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공정하게 또 몇 분을 추첨을 했죠 다섯 분 네 추첨 뭐 드리죠 시스브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세 분 먼저 발표할게요 061로 시작합니다 끝번호 8286번님 043으로 시작하고요 7978번님 041로 시작합니다 6420번님 두 분 더 계시죠 네 02로 시작합니다 7551번님 010으로 시작하고요 5006번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뭔만 남았어요 시상식만 남았습니다 하시죠 네 우리 복지TV에서 드리는 예쁜 탁상식에 받으시는 인기상 먼저 발표해 드릴게요 인기상 두구두구 참고보로 4번 김승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승미님 네 숙취해서 음료 받으실 오늘의 아차상입니다 아차상 네 참고보로 3번 정옥희님 축하드립니다 정옥희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장어입니다 오늘의 장어잉은 또 홍삼 에피스와 월말 결실에 나갈 수 있는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장어잉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장어잉은 정거번호 정거번호 8번 조은경님입니다 우리 은경 어머니 군산이시죠 군산 조은경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아주 시원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러죠 콩국수를 하고 냉면하고 다 주시고 네 자 오늘의 기뻄을 누구에게 전해드리고 싶으세요? 네 오늘의 기뻄을 저희 가족들하고 네 우리 복지TV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복지TV 직원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어디 써 써놓으셨잖아 안 왔죠? 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앵콜복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나눔 노래자랑은요 장애인분들 그리고 비장애인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을 만날지 궁금했는데 노래 잘 하신 분 또 얘기 잘 해주신 분 전국의 소식 다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저희는 너무 그냥 이 시간이 그리워지고 아쉬워지고 또 기다려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더욱더 즐거운 100분이었거든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방송 잘 마치고 또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이 다시 오지만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 내일도 계속해서 그렇죠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지TV는 소외된 가정들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WBC 복지TV가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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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울어냈고 밤에 누울것이 가진 없을게 나는 사랑이 무엇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이루고 거짓같아 아하 그대를 기다리라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리라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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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